.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타이밍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히팅 타이밍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히팅 타이밍이라는 건 공이 예를 들어서 뒷당이 나면 히팅이 좀 늦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낚아챈다는 개념으로 볼 때. 그리고 공이 위에 맞으면 너무 일찍 낚아챘다. 그래서 이제 타핑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알려드린 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알려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 제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전부. 얘가 지난 시간도 사실은 그 영역에 포함을 시켰지만 오늘 레슨 드리는 게 제 기준에서는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좌우 타이밍이에요, 좌우 타이밍. 좌우 타이밍이라는 걸 보면 지금 영상을 보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갔죠.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일찍 닫힌 겁니까? 열려 있었던 겁니까? 일찍 닫혀. 일찍 닫혀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조금 늦게 한번 닫아볼까요? 늦게? 조금만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라는 의미가 슬로우 다운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서 늦게 한번 닫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보고. 자, 히팅 타이밍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둘, 셋. 좋아요.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좀 일찍 닫혔죠? 왼쪽으로 간 건 일찍 닫힌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회원님도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 몸이 아파 죽겠네, 어쩌네, 어쩌네. 그러니까 오시잖아요. 제가 교습가라고 생각할 때 일반 골퍼들이 골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레슨을 사실은 10번 이상 받을 건 없다고 봐요. 즐기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 몫은 누구한테 있냐면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회원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즐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건 회원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 선생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그냥 공을 정확히 뒷당이 나냐, 타핑이 나냐 해서 히팅 타이밍을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하는 방향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방향 타이밍에는 히팅 타이밍이 들어가요. 그냥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향 타이밍을 들어가면 히팅 타이밍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히팅 타이밍, 그런데 그러다가 신경 안 써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 타이밍을 잡게 되면 오히려 결과치는 더 좋게 나와요. 다시 한 번 가볼게요. 그래서 저는 골프 스윙에 있어서 존재하는 영역은 제 기준에. 여기가 전부예요. 제 기준에는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윙의 폼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딱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한 스윙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 보면 드로우 잘 나와서 가운데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도 공 보면 나쁘지 않게 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허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딱 백스윙을 들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 병호가, 왜요, 왜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부 허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무슨 백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팔로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에 빠져있는 거예요. 실제로 옥 선생이 생각하는 답은요. 이 공에서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 아마추어는 공 하나 뒤, 공 한 개 앞에까지. 프로는 공 한 4분의 1 뒤, 4분의 1 앞. 즉, 무슨 얘기냐. 이 공만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렸더니 저는 지금 공을 친 게 아니에요. 공을 쳤다기보다, 물론 공을 친 거지만 제 기준은 공에서 얘를 언제 닿느냐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언제 닿을 거냐.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긴 할 건데 언제 좌회전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보면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공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얘를 언제 좌회전을 할 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이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건 뭐냐면 좌회전이 늦었네, 좌회전이 늦었네, 좌회전이 늦었네, 좌회전이 늦었네. 그러면 좌회전이 늦었네, 좌회전이 늦었네를 생각하려면 공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죠. 그렇죠? 이것만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봐보세요. 그게 골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회원님이 배우셨던 백스윙과 피니쉬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뻥이에요. 선수들은 스윙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피니쉬도 이 스윙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피니쉬를 생각하려고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 동작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미 공 치는 거에서 제 모든 동작은 끝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여드렸죠. 그러면 공이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지금 했던 하루가 했던 거 다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 어르신들.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 못 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갈 만치 더 나아가고 회원님보다 더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공 치는 데에서 내가 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턴 이런 얘기도 질문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질문, 특히 일반 골퍼들, 우리 주말 골퍼분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 바디턴 언제 하냐는 소리예요. 필요 조건과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손이 돌면 몸은 그 양만큼 돌아요. 그래서 손이 돌면 몸은 반드시 돈다.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몸이 돌면 손은 반드시 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몸이 돌면 손은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이 돌면 몸은 그 손 스피드에 따라서 같은 스피드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손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무턱대고 많이 돌리면 몸도 무턱대고 많이 돌아가고 손을 무턱대고 돌리면 몸도 무턱대고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찌 됐건 간에 골프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예를 들어 쳤는데. 그러면 얘는 손을 돌린 거예요, 안 돌린 거예요? 덜 돌린 거죠. 덜 돌린 거죠. 덜 돌린 거죠. 이게 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 덜 돌렸다는 건 돌린 겁니까, 안 돌린 겁니까? 돌리기는 돌렸는데.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즉, 무슨 얘기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공도 돌려야 되는 거고 왼쪽으로 날아가는 공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스윙이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동안 손은 계속 돈다, 안 돈다.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억지로 반대로 돌리면서 하는 플레이도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만 나오면 되거든요. 저는 학사만 있으면 되는데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교양학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분야 가려면 안 돌리는 것도 하고 연구도 좀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대학 졸업장 가서 먹고만 살려고 해요. 그게 아마추어 골프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특별한 논문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졸업 논문 하나 딱 쓰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연구하고.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것도 초보 골프가 그러고 앉아 있어. 환장 할로루시죠. 이해 됐습니까? 봐보십시오. 손만 생각하세요. 손만 생각하는데 무턱대고 돌리는 거예요. 타이밍 생각하는 거예요. 타이밍.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레슨은 밑으로 내려서 뒷땅 탑볼만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좌우만 생각해요. 좌우만 생각합니다. 왜? 좌우를 생각하면 뒷땅 탑볼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몸 도는 양도 해결이 돼요. 얘는 진짜 엄청난 매직이에요. 그리고 회원님이 생각할 때 우리 사람 몸 중에 가장 늦게 퇴워되는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손이에요. 손입니다. 가장 많이 쓰죠. 누워 있어도 손은 씁니다. 누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이렇게 해도 몸은 움직여서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얘가 마지막에 퇴워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골프를 계속 칠 거면 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면 몸을 안 쓰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면 또 제가 어디서 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손 돌리는 타이밍만 생각하세요. 돌리는 게 뭔지 아시죠? 임팩 순간에 임팩 직전에 팍! 임팩 직전이에요. 위에서부터 돌리는 게 아니라 손 이렇게 펴보세요. 여기서 세게 안 할게요. 여기서부터 막 돌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공 직전에 해보세요. 공 직전에. 그렇죠. 다시 힘 빼고 힘 꽉 죽이잖아.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완전히 그립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카롭게 돌릴 수 있어요. 돌리는 순간에만 힘 쓰는 거예요. 둘. 그렇죠. 잘 돌리셨어요. 잘 돌리셨어요. 잘 돌리셨어요. 자, 공이 왼쪽으로 갔죠? 네. 왜 왼쪽으로 갔어요? 너무 많이 돌려서. 일찍 돌려서. 네. 너무 일찍 돌려서. 그렇죠? 너무 많이 돌린 것도 맞고. 자, 또. 그다음에 공이 탑볼 났죠? 네. 탑핑 났거든요. 그러면 챔질로 따지면 늦게 챈 거예요? 일찍 챈 거예요? 늦게 챈 거예요. 아니죠. 일찍 챈 거죠. 일찍 챈죠. 그렇죠? 다시 앞에 보고. 어디를 보낼까 생각도 좀 해보고. 둘. 핀 빼고 있다가. 둘. 쭉. 좋았어요. 잘 했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찍 덮었죠? 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이 공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운데보다 왼쪽으로 휘는 공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리가 더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 공을 유지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회원님의 기본적인 구질이 저렇게 나와버렸네? 그런데 치기만 하면 왼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쐈는데 쏘기만 하면 왼쪽으로 가요. 그럼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어디로 하면 가운데로 오겠어요? 나는 똑같이 치고 싶어. 그런데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싶네? 나는 똑같이 쏘고 싶은데 쏘기만 하면 왼쪽으로 가. 그럼 어디로 쏴야지 가운데로 오겠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쏘야죠? 많이 오른쪽으로 쏴야 될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똑바로 서서 오른쪽으로 한번 쏴보세요. 똑같은 돌리는 느낌으로 가되 출발을 공을 딱 보고 우측 산 좀 보고 저쪽으로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 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럼 몸을 틀어줘야 돼요, 안 틀어줘야 돼요? 칠 때 틀어줘야죠. 들고 우측 보고 손 돌리세요. 그렇지. 그랬더니 어때요?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떨어졌죠? 그렇죠? 별로 뭐 신경 쓴 거 없죠? 그런데 우리 회원님은 이 전에 쳤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샷이었어요. 돌린 양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좀 덜 돌리려고도 안 했고 그냥 돌리는 건 그대로 유지했고 나는 그냥 우측으로 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활을 쏘면 가운데로 가다가 왼쪽으로 왔던 게 오른쪽으로 해서 가운데로 쏘요. 회원님, 첫 시간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지금 타이밍도 좋아. 또 갑니다.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 더 늘었네, 우측으로 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우측으로 일단 봤으면 내가 신경 쓸 건 뭐예요? 오직 공 직전에 손을 돌리는 생각만 하는 거죠. 손을 돌리면 뭐가 돌아가요? 몸이. 아니죠. 몸도 돌아가지만 골프채도 돌아가죠. 좋아요. 둘, 우측 보고 빵. 그렇지. 그럼 공을 한폭으로 하는 거예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그랬더니 우측으로 너무 잘 쳤죠? 그런데 공이 약간 밀렸죠? 왜냐하면 내가 가운데로 해서 끌고 들어올 때는 구심력이 좋아서 내 일로 가져왔거든. 그런데 우측으로 밀어치니까 의심력이 좀 세졌어요, 안 세졌어요? 약해져요. 나가려고 하는 게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정도 힘을 쓰면 좀 밀릴 수가 있구나, 밀어칠 때는. 왜냐하면 밀어친다는 얘기는 내가 속도를 더 빨리 돌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더 빨리 돌린다는 얘기는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세져요, 안 세져요? 세지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돌리는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로 회원님이 연습을 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는 제가 그래요. 테니스보다도 쉽고 탁구보다도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걔는 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엄청 많아. 그런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 똑똑해, 우리 골퍼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습득을 해. 그런데 뭘 습득을 하는 거예요? 잡식. 잡식성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도 알아도 될까 말까 한 걸 다 공부를 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복잡해? 머리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회원님이랑 오늘 제가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일곱 번째?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가 그렇죠? 여섯 번째가.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걸로 익숙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클럽도 다음 시간부터는 우드도 건드려보고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드라이버 건드려보고 그래서 딱 여덟 번만 해 드릴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다시 갑니다. 생각하고. 백스윙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공만 신경 쓰는 거예요. 공 있는 데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말. 백 들고 가서 쭉 돌렸어요. 그랬더니 잘 쳤어요. 그런데 우측으로 밀렸죠? 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늦었어. 네, 빨리 돌리는 게 늦었죠? 네. 더 해보세요. 빨리가 아니라 일찍. 일찍. 자, 갑니다. 아니면 더 많이. 많이. 일찍. 아니면 더 많이. 우측으로 치는 건 꼭 하셔야 돼요. 멀리 보내고 싶으시면. 둘. 그렇지. 이것도 잘 쳤어요. 이번에 잘 돌렸어. 그리고 또 조금 돌아와. 그림자 보니까 좀 돌아오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거리 두들고 구질이 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몸 쑤시세요? 아니요. 안 쑤시세요? 맨날 이러고 계시더만. 허리 같은 데가 안 쓰던 근육 쓰니까. 저한테 오셔서 완전히 죽었어요. 첫 번째 영상 돌려보시면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선생님한테 지도받기 전에는 팔목하고 팔꿈치가 제일 많이, 특히 팔목이 아프니까 힘을 많이 쓰고 재경이니까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단 없으니까 연습하는 데도 그렇고 좀 덜 아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근육 쓰는 거야. 똑같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지만 그건 연식을 탓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저도 아프고. 저는 그건 뭐. 다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이제는 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스킬로 커버해야 되겠다. 갑니다. 둘. 우측으로 보면서 감으세요. 쭉. 좋았어요. 잘 감았는데 좀 탑핑 났죠? 네. 그러면 뭐예요? 일찍 감는 거죠. 좀 공까지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감는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서둘러버렸네. 다시 갑니다. 타겟 한번 보고. 둘. 저는 분명히 골프는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 신경 쓰셔야 돼요. 둘. 500점. 오늘 친 것 중에 제일 잘 친 샷. 그리고 완벽한 드로우. 142까지 나갔어요.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봐드릴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